안녕하세요 코쿠닥스의 양용준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하다보면 다양한 직업분들이 있으신데 신기한 건 직군에 따라서 공통적인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관찰한 직업인의 삶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기자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최효화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소개 어떠실까요? 지금은 현직은 아닌데 정확하게 17년 4개월의 신문과 방송에서 기자로 일을 했구요. 지금 직을 가지고 있다면 주저주저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내밀한 얘기들도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달의 기자상을 3번이나 수상하셨더라구요. 10년 전에 오면산 산사태가 크게 나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탐사보도를 해보니 분명하게 인재였다라는 것을 취재한 거였죠. 많은 분들이 기자들은 항상 술을 많이 먹어 라고 일을 하세요. 효원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술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일주일에 약 8회 정도. 그때 저는 항상 징징거릴거죠. 나는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 내가 이걸 기자를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다. 취재원과의 관계 때문에 먹는 거다. 뭐 이랬는데 돌이켜보니까 100% 뻥이에요. 일주일에 8회를 먹으면 아이고 중독인거죠. 한 번이라도 문제행동이 일어나면 혹은 주의를 해야 된다. 저의 문제행동은 이제 쉬는 날 하루종일 잔다는 거였어요. 20대의 모든 주말은 계속 잠만 잤던 것 같아요. 술을 금요일날 많이 마시고 일어나 보면 토요일이 다 나가있고 굉장히 극단적인 삶을 살았죠. 그나마 쉬는 주말을 잠만 자는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모친께서 제 방문을 열고 저를 이렇게 뒤집어요. 허리가 아프지 않냐고. 저는 뒤집어서 또 자고. 밥도 안 먹고. 일을 할 때만 최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안 하는. 주말에 잠을 안 자고 그 시간에 제가 나가서 쇼핑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이런 것들이 에너지 소모를 하는 일이고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내가 주중에 분업을 못할 거라는 무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비추, 잠을 자야 돼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정신적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데 효아님은 일에 중심을 맞춰서 내 에너지를 거기다 다 써야 돼 이런 강박이 있으셨죠. 사실 우리는 일만 하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의 삶에서 나머지 부분들이 희생당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쇼핑을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이게 만약에 나에게 정신적으로 충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활력을 준다면 그게 당연히 우리한테는 에너지를 충전해 줄 수 있는 기회였을 텐데 오로지 이해만 뺏겨버리신 더 말씀을 드리면 데이트를 한다거나 쇼핑을 한다던가 개인체 효환으로서 즐거운 일을 하는 행위가 하면 안 된다는 약간 그런 대의식? 강박?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일이 다 어렵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시간의 압박이 있잖아요. 맨날 맨날 중간고사 보는 그리고 성적이 금방 드러나. 왜냐하면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엇비슷한 시간에 거의 엇비슷한 아이템으로 누구나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뉴스가 끝나고 나면 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었고 저걸 이렇게 만들었는 내가 만드는 사람들은 또 그걸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별과도 그때그때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더 악순환이 더 계속되는 것 같아요. 저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제가 기사를 쓰고 읽어야 돼요. 그거 뭐 길지 않아요. 여덟아홍 문장이에요. 근데 그거를 진짜 한 1분 30초 리포트면 1분이면 그건 녹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이 30분 동안 계속 오류를 녹음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렇게 다시 읽는다고 그 전 거랑 다르지 않아요. 거기서 거기와 똑같아. 근데도 강박이 생기는 거예요. 더 잘 읽어야 돼. 방금 거 이상했던 것 같아. 너무 빨랐어. 이런 거. 연차가 높아질수록 그 강박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습관이나 증세들은 사실 너무 많죠.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총 맞았다는 용어를 써요. 뉴스라는 게 사실 모두 다 기획기사를 발굴을 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리포트들의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태원 참사 사흘째 그랬을 때 중계차를 누군가 타야 될 거고 이거는 최효안이 써. 이거는 최효안이 리포트해. 이렇게 하는 거를 총 쏜다고 해요. 그야말로 총을 빵 쏘면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총 쏘고 나는 맞았고 상황 자체를 전쟁이라고 상정을 하는 거죠. 거기에 몸담고 있었을 때는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지금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조직 문화와 엄혹한 상황을 좀 대변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것도 많이 쓰는 용어 같아요. 이게 얘기가 된다고 생각해? 얘기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 네가 지금 취재해서 보도하려고 하는 게 얘기가 돼? 얘기가 되게 만들어. 사실은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압박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트라우마는 깨어둘 수 없는 거죠. 근데 저요. 이렇게 손 들고 저 영상 이거 계속 보는 거 너무 힘든데요. 이거는 네. 사실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마주하고 이러시면 신체적인 체력도 중요하고 정신적인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를 하시면서 그런 체력이 키워지는 부분도 있으셨나요? 저는 완전히 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기자가 되더니 애가 180도 변했다라고 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변한 거죠. 저는 되게 확신범이었어요. 고대학교 때부터 너무 기자가 되고 싶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대학교 3학년 때 기자가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누구나 초년명 기자는 통과 의뢰처럼 경찰서를 돌면서 각종 사건 사고를 취재하는 기자를 하게 돼요.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경찰서 강력대로 들어갈 일은 거의 없긴 하잖아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 나머지 것들은 이거는 충분히 참아야 되는 것들이라고 하는데 그 참아야 되는 것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술자리 지금과는 사뭇 다른 엄격한 당화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지 어쨌든 그 조직에서 버텨야 되는 거니까 지난 한 사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건이나 이런 걸 접하셨을 때 소위 정신적 외상이력은 트라우마 때는 미처 몰랐는데 지금 봤더니 내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도 있으셨을까요? 전 너무 있었죠. 저는 2014년 세월호 때 참외부 기자였기 때문에 방송기자의 참 비애가 뭐냐면 리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상을 계속 봐야 돼요. 원본을 보고 모자이크를 치는 거니까 세월호 때 제가 굉장한 트라우마였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저는 몰랐죠.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팽목황에서 계속 있었던 다른 기자들도 많은데 나는 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수년이 흐르고 나니까 참사를 계속 보도해야 된다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뒤늦게 알았어요. 굉장히 깊은 우울감을 겪었던 것 같고 길 보면 참사 워낙 규모가 크고 피해를 받은 분들이 많으니 이거를 보도하고 취재하는 기자로서는 그런 거를 내비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고요. 소방관분들이나 경찰관분들이 자살률이 그냥 공무원들보다 20배 이상 높은 경우들이 있어서 그 조직 내도 내가 약하다는 걸 보여줄 수 없다. 두려움 때문에 아예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조금씩 나가고 있죠. 아니 선생님 그러니까 소방관분들이나 경찰관분들은 정말 직접적으로 그 재난을 겪으시는 분들인데도 그런데 기자는 사실 바라보고 취재를 하는 사람인가 더 멀리 있는 사람인데 유난떠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기자들 스스로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트라우마는 끼어들 수 없는 거죠. 기자라는 조직의 문화 자체가 북한의 심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이런 것들을 별거 아닌 것처럼 다 뛰어넘고 그래야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뉴스라는 게 미담 기사보다는 비판하고 사회의 안 좋은 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기자 자체에도 그런 기준을 좀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세월호 때 힘듦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세월호 때 현장 가서 팽목항에서 진짜 몇 달 며칠을 취재한 기자들 중에서도 멀쩡한 친구들도 많은데 뭐 그때 그냥 보트 좀 몇 개 한 거 가지고 그게 힘들다고 하냐 라는 생각을 남들이 아니라 내가 갖는 기자들이 되게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고. 네. 오늘은 제가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당하셨는데 어떠셨는지요? 저는 다음에는 기회가 있으면 일반인이 본 정신과 의사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계속 얘기하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참고 안 했거든요. 다음에 또 2부 시리즈는 언제 한번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가벼운 걸음. 네. 가벼운 걸음.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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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